안녕하세요 연세낙태연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금니의 주요 기능은 음식물을 잘 씹는 데 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임플란트는 계속 교합력을 받다 보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것보다 기능 쪽에 좀 더 치우쳐서 치료를 하게 되는 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는 잘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치화나 잘 조화가 된 아름다운 형태를 구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앞니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상 연세낙태연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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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